오, 자연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. 네, 어제 잡아둔 붕어를 좀 푹 구하는 참인데요. 매운 땅처럼 간이 세지 않으니까 잡내 제거가 더 중요한데요. 이 음식은 좀 많이 해 드셔보셨나 봐요. 약자만 주면 구에다 넣고 끓이는 시간 때문에 그렇지 다른 거 보시면 쉬운 편이죠, 그러니까. 아이고, 안녕히 계셨어요. 네, 안녕히 계셨어요. 아이고, 가만있어봐. 아니, 이걸 뭐 하시게요. 이거 붕어 즙을 한번 해 먹어보려고. 잉어탕 그거 드신 것처럼? 아, 이번에는 붕어로요? 네. 휴제료가 들어가고. 대추. 아, 잘 들어가네요. 네. 여기 이제. 이거 뭐예요? 여기 옆에 있는 엄나무예요. 엄나무요? 네. 보시다시피 여기 공예가 하나도 없어요, 여기. 공예이기 때문에 씻을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냥 해도 이건 괜찮아. 이제는 이제 기다리는 시간만 남았어요. 아, 이제. 거리가 은근히 오래 가야 되니까 한 네. 한 네 시간 정도? 네 시간 정도요? 그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. 이제, 다시 기다려야 되니까. 아까. 아, 이제 되는데.